안녕하세요! 오늘은 마늘과 가벼운 마늘을 먹어줍니다 오늘의 맛은 살과 고소한 맛이에요 마늘은 히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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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거 마시멜로우는 크로스마스입니다 크로스마스 크로스마스 점점 잘 먹으러 왔어요 오이도 맛집니다 제가 뭘 먹어야 해요 음색은 이야기보다 더 맛있어요 음색은 양념이 더 맛있네요 이번엔 과자에 넣으세요 매콤한 과자에 넣어먹는 과자에 넣어주세요 매콤한 과자 맛은 매콤한 과자에 넣어주고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와 와 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초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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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초고추장 반죽 Professional 초고추장 파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오징어 너무 맛있어서 치킨도 맛있음 그래서 바삭한 맛은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번 먹어볼까? 그리고 이 맛은 정말 정말 맛있다 그리고 좀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먹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리액션 바삭바삭 와우 치즈 초코 오리지널 clean 빵 초콜릿 오이 너무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정말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한 것 같아요 오늘은 맥주에 먹어서 진짜 맛있다 뼈에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 치즈볼 진짜 맛있네요 불닭볶음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